생체 인식 기관 중 지문이나 얼굴의 경우 훼손에 따른 변화 및 위조가 쉽고 마스크나 방진복 착용으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성이 우수한 홍채는 눈꺼풀 속에 숨어 있으며 외부 조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용자가 인식장치의 취득 범위에 강제적으로 맞춰야 하는 불편한 장치였습니다. 이를 특허기술로 보안하여 홍채인식 범위 확장으로 원거리 인증이 가능한 최상위의 보안등급 홍채인식 장치를 소개합니다. KTNC의 홍채인식 장치는 줌 렌즈 제어 기술과 특허기술 적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안성을 높인 홍채인식 제품입니다. 홍채인식 장치의 특장점입니다. 첫째,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인식 거리가 최대 1m, 상하 50도로 홍채인증 가능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둘째, 똑똑하고 보안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인증 가능하고 열화상 카메라가 발열 의심 환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품 공신력을 획득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신제품 인증, 성능 인증, 조달청 혁신 제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KTNC의 홍채인식 장치입니다.